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오늘의 먹방은 바로 바로 뽕뚜락 피자입니다. 여러분들. 그 다음에 자 메뉴는요 여러분들. 골드 랑군 피자거든요. 이거는 골드 랑군 피자. 그리고 이거는 플로리다 랑군. 플로리다 랑군입니다. 잘 보이나 얘들아? 장갑을 좀 끼겠습니다. 심폐소생할 때 장갑인데 이게 또 먹방 할 때도 써도 되는 장갑입니다. 피자는 28,900원이고요. 사이드 메뉴는 7,000원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먼저 플로리다 랑군부터 먹어보자. 약간 만두같이 생겼는데 맛은 그 빵 그 뭐라 하지 얘들아? 이게 뭐라고 하지? 그 피자 만들 때 까는 거 있잖아, 빵.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치즈랑 안에 소스, 어, 도우도우. 도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. 소태야 같기도 해. 맛있어. 맛있어. 이게 말 그대로 피자에 들어간 그거예요. 자 이번에는 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골드 랑군. 장갑매치 잘못했다고? 음. 음. 산갑맨치 LOL 하아이... 장갑 이거 먹방할 때 쓰는 장갑이요 뭐더라 이게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 심폐수생할때 하려고 산건데 먹방할때 어쩔 수 있네요 야 이거는 한입에 넣어야되냐 이거 이게 빵이 뒤에 얇으니까 좋다 내가 지금 한 끼도 안먹었어 첫끼야 장갑 별로야? 장갑 별로면 손으로 먹을게요 콜라 역시 피자먹을 때는 콜라지 도우가 얇아서 좋다 음 제가 보통은 방송하기 전에 밥을 먹어요 다음에는 하얀 장갑을 준비해야겠어 형들 한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했는데 피자 보통 먹으면 혼자서 한판 다 먹을 수 있어요 전 세개가 한개라고 나도 내가 진짜 거짓말 안치고 중고등학생 때는 피자 두판도 먹었거든 진짜로 근데 나이가 들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한판 못 먹어 지금은 한판 못 먹어 자은님께서 유튜브에 먹방 컨텐츠 따로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메뉴래요 신메뉴 통새우랑 훈연소고기 별모양이 별모양의 플로리다 랑군 새우랑 소고기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랑군이라고 해요 플로리다 랑군 사이즈 몇몇있죠 별모양 모양이 귀엽지 않냐 얘들아 모양이 모양이 어제는 김밥 오늘 피자라고 나는 치킨 먹을 때는 무 그 다음에 피자 먹을 때는 피클 그 다음에 라면 같은 거 먹을 땐 김치가 없으면 섭섭하더라 인정? 저 혈액형 A형이요 짜장면 먹을 때는 단무지 인정? 난 항상 그렇더라고 먹방할 때 아 먹방할 때가 아니고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중국집 먹을 때는 단무지 라면 먹을 때는 라면 먹을 때나 짜파게티 뭐 이런 거 또는 뭐 불닭 이런 거 먹을 때도 김치가 필요해 그 다음에 피자는 이 바로 피클 쏟았다 그리고 그리고 고기 먹을 때 특히 나 고기 먹을 때 진짜 파조리기 없으면 못 먹어 음 라면은 김치지 무조건 시장에 있는 피클 치킨에 무 그리고 제가요 삼겹살을 먹을 때에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파조리기를 이만한 이제 큰 큰데다가 진짜 해가지고 그거 다 먹어 개꿀 개꿀 이거는 빵인가 이거는 빵인가 이거는 빵인가 저 옆에 휴지랑 눈에 옆에 휴지 눈에 띈다고 옆에 휴지' 눈에 띈다고 아 휴지를 왜 메십니까 야 피자에는 피클이지 얘들아 이렇게 딱 해가지고 피자에는 피클이지 이렇게 딱 요렇게 요렇게 먹는 거야 얘들아 피클 떨어졌어 다들 공감할 거야 이거 항상 이거 뜯을 때마다 쏟는다 인정? 이거 뜯을 때마다 치킨물랑 뜯을 때마다 살짝 푹 튀어 이게 그러니까 이거 사이드맨야 이거 사이드맨이 피자에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근데 불가리 위에 뭐 올린 거냐고요? 불가리 위에 이거 약간 치즈 치즈가 들어가 있어 아 쫄깃거리는 마이크가 좋아서 그래 응 입을 닦고 먹어도 뜯은 소리가 나 오케이? 쩝쩝 소리 안 내면 먹어볼게 기다려봐 음 오케이 마이크가 바로 앞에 서서 쩝쩝 소리 안 내기 힘들어 야 편하게 좀 먹었어 편하게 아아 막말로 카타라이도 하는데 드리프트 소리 안나 봐 똑같아 아 좀 편하게 먹고 싶다 와 엄마 이거 어제부터 막말로 씨 어? 스타그리프트 하는데 어? 에세비가 에세비 어디갔어? 어? 그러고 어? 배틀크루즈가 굿데이 컴만더스 이런 소리 안 나면 노잼이야 탱크가 삥 치킨 뽕 이지랄 안하면 재미없어 근데 이게 크다보니까 한입에 같이 먹기 힘들어 난 피자함 제일 많이 먹은 맥스가 한 4-5조각? 옛날에 진짜 거짓말 치고 중고딩때는 한두판먹기 했거든 진짜 한두판먹었는데 지금은 어 많이 못 먹어요 나이가 되면 여러번 먹고 소식해야 돼 음 밀봐서 그런게 아니라 형들도 나중에 내 나이 돼봐 위를 관리해줘야돼 딱 마지막 한 조각만 더 먹자 응 대피해가지고 아 피자가 좀 식어가지고 아까 내가 오프닝틀고 한다고 피자가 좀 식었어 와우 와우 와 뜨거워 역시 피자가 식었을때는 바로 전자레인지 돌려주는 센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야 치즈밥 음식이 역시 따뜻해야돼 음식이 역시 따뜻해야돼 형님들 죄송한데 안 사귀는겁니다 예? 여자는 안 사귀는거지 여자도 많아요 여러분들 저처럼 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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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지 중성 아니에요? 법화에서 백지 남자 옷 입고 있다고? 내 피부가 본편이야 피자는 똥뚜라 피자에요 아 뜨거워 빠삭빠삭함이 좋다 자 태칸씨 콜라 리필 해주세요 잠깐만 안 따지네 자 태칸씨 콜라 리필 해주세요 역시 피자는 콜라랑 먹어야 돼 음 음 와 나 피자 한 판은 진짜 못 먹겠더라. 피자 한 판 먹는 사람 손들어봐 진짜로. 아홉 조각에 여섯 조각 먹었구나. 와 나 피자 한 판은 격파가 안 돼 진짜로. 자 이거 좀 이따가 여러분들 카트하다가 방송하다가 음 방송하다가 또 좀 이따 배고픔 더 먹어야겠다. 일단 지금 여기서 이제 딱 스톱하고 아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